자 이곳은 보크스 아키아바라 회장 인데요 어 제가 아까 시아리스 공주랑 써큉 귀엽다고 했던 바로 그 회장인데 여긴 로가시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여긴다 2 회사랑 그래서 집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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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p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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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도밭이 아키바의 6층 토이 코너에 와 있습니다 역시 이곳도 덕질을 즐길 수 있는 코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캡슐 가차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건담 프라모델 여러가지 마블이나 영화의 굿즈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유리장 안에 스케일 피겨도 몇 개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딜 가든 일본은 건담 그 다음에 캡슐 가차 얘네둘은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타마시네이션즈 코너가 따로 있네요 이 타마시네이션즈는 거의 이제 뭐 어디 가든 구성품이나 전시되는 게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다행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카드다스? 아 이렇게 카드를 만약에 한 장만 사고 싶으면은 이거를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 그런 종이 티켓 같은 서비스네요. 카드다스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